경기 시작됐습니다. 지금 보이는 7시가 윤찬희 선수입니다. 윤찬희 선수 그리고 박준호는 1시 빨간색 저거예요. 박준호 여러분 잠깐 화장실 빨리 뛰어갔다 오겠습니다. 박준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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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왔습니다 짝퉁팬더 의상의 팬클럽과의 감사드리고요 추첨 없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배럭과 앞마다 커맨드가 올라가고 있는 윤찬인 선수예요 네 윤찬인 선수 노베럭 더블을 했네요 자 지금 이 노베럭 더블 네 자 SV함기가 한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박준우 선수는 무난한 스트레치를 플레이네요 예리카니 용사인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소닉 화이팅 스카 10개 네 감사해요 추천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아니야 오줌 싸고 왔어 벤젠 맞습니다 네 벤젠이에요 소닉님 진짜 정중하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캡 내려 씨바라 자 엠베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투 배럭에 네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는 윤찬인 선수 배럭 지금 마린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러면서 지금 SV함기가 내려가려는데 자 여러분들 신발팜 제가 직접 브랜드 런칭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브랜드 런칭 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정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오는 스베누 브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스베누가 잘 돼야죠 자 스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베누 원가 천원 아닙니다 에 비싸게 만드는 제품이고 가격대 형성은 3만 9천원 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스베누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브랜드와 로고를 빼고 싸웠을 때 전혀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밀리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런 재질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 현재 공장을 지금 잡고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어느 정도가 올라와야 정확하게 출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소닉 화이팅스 13개 감사합니다 스베누 왔습니다 예 스베누 왔습니다 스베누예요 스베누 블루 마운틴이 망해서 새로운 거라는 게 아니라 블루 마운틴은 시즌 상품이었고 블루 마운틴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판매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자 저걸링들 두 개 돌고 있고요 지금 예 스베누는 뭐 진짜 뭐 브랜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한 10억억 정도의 금액이 투자된 예 브랜드입니다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고 나오는 신발 또한 퀄리티가 있는 신발로 나오기 때문에 출시되면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수를 던지는 디자인을 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스타크래프트 이야기 제외하고 예 저에 관한 사업 이야기라던가 예 저에 대한 일로 어 악플을 다시면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저걸링 예 뷰탈과 함께 마린과 메딕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박준호가 처리합니다 예 자 좋아요 이거는 좋았습니다 박준호 선수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5시에 해처리 가스벌티 캐고 있는 박준호의 히드라스크댕까지 있고요 지금 자 오베럭인데 박준호의 뷰탈 돌리죠 자 이러면서 터렛들이 있지만 뷰탈 데리고 돌리면서 예 박준호 선수 윤차인 선수가 한번 나갔던 명령 아까처럼 신중하게 했어야 됐는데 괜히 또 나가 있다가 지금 저걸링과 뷰탈에 한번 잡혔거든요 지금 네 자 여러분 뷰탈로 자 이거는 윤차인이가 실수를 했어요 예 지금 뷰탈과 저글링에 분명히 윤차인이가 타이밍상 잡힐 타이밍이었는데 괜히 나가 있다가 한번 또 잡히고 병력돌 나가는데 이 병력도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자 스베누의 최대 사이즈는 현재는 280인데 예 따로 발 사이즈를 파서 290까지 예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80이지만 예 지금 조금 출시일이 되고 나서 290 사이즈까지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러일컷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뷰탈리스카 저글링들 내려와서 자 잡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린들이 있고요 지금 자 뷰탈리스카 저글링들 와서 마린들 줄여주죠 줄여주죠 아 이게 문제예요 윤차인이 급한 건 좋은데 급한 건 좋은데 지금은 박준호가 이러면 너무 좋죠 윤차인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아까도 비슷한 이런 운영에 비슷하게 말려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박준호가 또 원하는 박준호가 그려놓은 그림에 윤차인이가 그대로 지금 박준호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킨즈넥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 마린한 게 도는데 뷰탈리스카 저글링들 돌고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윤차인이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박준호는 언제 기회를 봐서 언제 나갈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런 병력들도 나가려면 같이 나가야 돼요 지금은 자 추가적인 병력들 빨빨리 올라와야죠 네 같이 나가야 됩니다 뭉쳐야 삽니다 윤차인이는 박준호는 지금 두 번이나 싸다 먹었기 때문에 하이브까지 무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 하이브 올라갑니다 이제 자 하이브 테크 킨즈넥스 완성됐거든요 지금 박준호 윤차인은 공유럽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박준호는 아직 노 업그레이드예요 네 노 업그레이드 스베누는 속옷 브랜드가 아니라 신발 브랜드입니다 예 스베누 걸레로 써도 될 만큼 튼튼한가요 신발을 걸레로 쓰는 신발놈이 어딨냐 이 신발놈아 드랍 준비하는 윤차인이 근데 이게 지금 뮤탈리스크들이 들어와서 흔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 쪽 자 이러면서 STB 털고 있는 박준호 선수죠 박준호 선수 마린들 잡아주는데 여서 있죠 오브로드가 박준호 확인했을지 박준호의 반응이라면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 박준호 자 뮤탈로 재미보고 있는데 지금 드랍십을 박준호가 자 봤을지요 박준호 예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진 드랍십 저걸링되는데 막으로 와요 지금 이쪽에는 스탑 럴커로 마린대를 줄여주고 있는 박준호 정신없게 합니다 박준호 옥저빙도 잡기 힘들 만큼 박준호의 정신없는 이런 플레이 자 드랍십 올라가는데 이쪽에 스탑 럴커로 일부의 병력을 줄인 것 같아요 지금 자 박준호의 스탑 럴커가 적절하게 예 윤찬이가 급하게 나오는 거 탱크까지 잡아내고 있는 박준호 이쪽 드랍십 병력들은 예 마무리를 해주고 드랍십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박준호 뮤탈로도 본진 쪽 털었고 네 자 쏘넥님 많이 늙으셨네요 머리가 신색이 될 만큼 예 많이 늙었죠 네 예따신발로바 예 배움상의 감사합니다 뒷팔로 마운드까지 올라가고 있는 자 박준호 선수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예 러닝화 뭐 컨버스류 예 뭐 여러가지 나옵니다 총 모델은 여섯가지입니다 자 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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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랍십 잡아낸 박준호 뭐 지금은 경기 리드 자체를 박준호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드랍십을 이용해보고 있지만 5시 아이돌 영상이 암스르고요 디자인은 디자인은 추후로도 계속 겨울 상품 및 현재 샘플링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자 의류 계속 지금 제작을 샘플링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박준호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뭐 한방을 치고 나가든 두방을 치고 나가든 이거는 예 투드랍십 돌고는 있는데 아 박준호의 병력 보세요 뒷팔러도 없이 그냥 가도 될 만큼 변경이 많습니다 투드랍십 때문에 변경 빠졌고 저글링도 걸렸고요 드랍십 많아요 지금 깜짝 놀라는 마린들이죠 럴커와 저글링 휘탈이 어 지지가 나옵니다 2대의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